유라야 아... 나더랑 못 사귀겠다 내 손에게 스킨십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여친을 만나고 싶어 나 남친 있어 너 나랑 사귀는 척 좀 할래? 나도는 그래라 내가 먼저 남친 생겼다고 난 몰랐는데 야야야 잘해라 니나 자리에 오늘 질투하려면 되겠습니다 강대현이랑 송이준 때문에 너 사귀는 거 맞냐? 진짜라고? 노출증 있냐? 이 집은 편이야 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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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, 뽀뽀키스 등등 신체조표 완전 편지 뭘 봐? 혹시 병태? 쥐걸 궁금해 여긴 뭘 봐 내가 맞물문지 안다며 네가 금지됐다 손 넘지 마라 네가 훑고 다니는 한심한 여자애들이랑 나랑 같은 줄 아냐? 난 십도금 생각 같은 거 1도 없다고 우린 희생할 것 같다 두 눈이 해가면 사람마다 있는 속도가 다 다른 거지 송이준는 그게 빠른 거고 너무 느린 거고 신경이 졸라 복잡해지니 진짜 수건 다 끼내내라 김나보우 이러지마 어 나보야 이러지마 어제도 했잖아 오늘은 그냥 쉬어 뭐라고 가져가 키스까지 해놓고 그만 좀 어쩌라고 키스냐 흡입이지? 보기보다 상처 되게 잘 받아 알아 아 남들 안 보는 데서 울기도 엄청 많이 울어 알아 내가 고백 좀 하라고 그냥 좋아한다고 얘기하라고 해도 아니 니가 자기 안 좋아한다고 하도 진짜 잘 내고 말도 맨날 못되게 하고 존나 살아라 근데도 나랑 사귈래? 응 그랬어 사랑해 너들 못 갖고 갈 거 같냐? 가져가 가져가 가 볼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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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볼 수 있어